옥수수 옥수수가 아 이놈 이것도 옥수수가 이렇게 결실이 다가가네요 옥수수가 사방의 옥수수가 익어가요 옥수수 조금 익으면 이제 옥수수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속과서 따서 쪄먹으면 될 거 같아요 옥수수를 쪄가지고 알갱이를 떼서 알개를 떼가지고 버터에다가 벗고기도 하고 밤에 넣어서 찰옥수수밥을 하고 참 맛있어요 쫀득거리고 맛있죠 아 옥수수풍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수수풍년 옥수수풍년 아 옥수수풍년 깨도 풍년이에요 깨밭도 풍년이고 옥수수도 풍년 산끼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매미가 울죠 매미소리가 불안해요 매미소리가 어디서 오나 아 칼날일도 바라고 아 아 이제 가야되겠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